안녕하세요. 신의TV입니다. 오늘도 신의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허풍이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데요. 보통 과장되거나 허세 부리는 행동을 할 때와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허풍을 잘 떠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동화도 허풍이 심한 세 사람이 모여서 일어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동화입니다. 얼마나 심한 허풍을 떠는지 오늘도 재미있는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허풍쟁이 세 사람 함경도와 평안도, 전라도의 허풍쟁이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허풍쟁이란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제각기 허풍을 떨며 자기 고장의 자랑거리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함경도 허풍쟁이가 우리 함경도에는 백두산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만큼 큰 물통이 있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보다 큰 물통은 없을 거야. 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평안도 허풍쟁이가 자기도 질 수가 없다는 듯이 우리 평안도에는 백두산 같은 산을 한 꽃챙이에다가 새씩 넷씩 묶어서 구울 수 있는 큰 화루가 있다네. 그까지 산 하나 목욕할 수 있는 동보다 새 곱절이나 클걸.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라도 허풍쟁이도 이해 지지 않으려고 우리 전라도에는 백두산처럼 큰 산이 열 개나 삐잉 둘러선 것보다 더 굵은 대나무가 있다네. 높기는 얼마나 높은지. 그 끝을 보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바쁘지 않거든 나랑 가서 구경이나 하지. 어때? 하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전라도 허풍쟁이 곁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건 대나무가 하늘을 뚫고 하늘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걸 거야. 그런 나무를 보는 건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내 뭐 뾰족하게 바쁜 일이 없으니 꼭 가서 보고 싶네. 맞아. 나도 보고 싶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전라도 허풍쟁이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전라도 허풍쟁이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함경도 허풍쟁이와 평안도 허풍쟁이를 데리고 고민고민을 하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전라도 허풍쟁이는 두 허풍쟁이를 주막에 데려다 놓고는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던 스님에게 달려갔지요. 그는 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을 스님에게 자세하게 얘기하고는 뭐 좋은 꾀가 없냐고 읽어를 냈습니다. 스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아 웬 허풍을 그렇게 떨었나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잘 해보겠지만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말게나 자 어서 그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게 전라도 허풍쟁이는 좋아라 주막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데리고 스님에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을 본 스님은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하루만 일찍 오셨더라도 대나무 구경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한 발 늦으셨습니다. 바로 어쩌녁에 대나무를 발라는 사람이 있어 바라버렸습니다. 스님 말에 두 허풍쟁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큰 대나무를 누가 무엇에 쓰려고 사갔습니까? 스님은 시치미를 딱 대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함경도에 백두산이 목욕을 할 만한 큰 불통이 있는데 이번에 그 통에 두른 테를 새 테로 바꾸려고 사간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왕 온 길이니 그 나뭇가지라도 구경했으면 합니다. 그것 또 하나 안됐군요. 가지는 또 다른 사람이. 평안도에 백두산을 셋씩 넷씩 묶어 구울 수 있는 화도가 있는데 그 꼬챙이로 쓰겠다고 하며 사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가 허풍친 게 탈로 나니까요. 오늘의 동학 겨울 잠쥐 이야기 옛날 옛적 동물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은 소녀와 어린 남동생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남매는 늘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았지요. 소녀는 아기만 한 몸집에서 더 자라지 않아 아주 조그마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한 해 한 해 자랐어요. 당연히 먹을 것과 뗄감을 구해오는 일은 모두 소녀의 몫이었습니다. 소녀는 불을 지필 나무를 구하러 매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된 소녀는 늘 동생을 데리고 다녔어요. 동생은 너무 작아서 혼자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새가 날아와 물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지요. 어느 겨울날 소녀는 동생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너 혼자 남아있도록 해 숨어서 지켜보면 흰머리 메세들이 나타나서 벌레를 쪼아먹을 거야 그럼 새 한 마리를 쏘아서 집으로 가져오렴 소녀는 누나가 시킨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실망하지마 내일은 잡을 수 있을 거야. 다음날도 소녀는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동생을 남겨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려키 되자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었고 소년이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잡은 새 한 마리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누나 이 새의 가죽을 벗겨서 팽팽하게 늘려줘. 더 많은 새를 잡으면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 거야. 그럼 죽은 새의 몸은 어떻게 하지?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둘로 잘라 한 번에 한 쪽씩 수프에 넣어서 끓여 먹자. 소년은 동생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사냥을 나가 열 마리의 새를 잡았습니다. 소년은 새 가죽을 모아 동생에게 작은 외투를 만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소년이 물었습니다. 누나 세상엔 정말 우리 둘 뿐일까? 다른 사람은 살지 않는 걸까?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엔 우리 둘만 남았어.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죽인 동물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그곳엔 절대로 가면 안 돼. 누나의 말을 듣자 소년의 마음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소년은 날이 갈수록 누나가 이야기한 곳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소년은 활과 화살을 들고 사람들을 죽인 동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년은 오랫동안 걷고 또 걸었지만 아무것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피곤해져서 작은 언덕 위에 누웠어요. 언덕에는 햇볕이 내리쬐어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곧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자는 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어 그만 새 가죽 외투가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런데 쪼그라든 외투가 꼭 끼어 옷 속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어요. 뜨거운 햇볕에 외투가 망가진 것을 알아차린 소년은 몹시 화가 나서 태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네가 대단한 줄 알지? 언젠간 꼭 복수하고 말겠어.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누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투가 망가진 것을 몹시 슬퍼했어요. 소년은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마치 금식을 하는 사람처럼 자리에 누워 열흘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소년은 자세를 바꾸어 반대쪽으로 눕더니 또 열흘 동안 옴짝달싹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번의 열흘이 지난 후 소년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올가미를 만들어줘. 그걸로 태양을 잡으러 갈 거야. 처음에 소년은 올가미를 만들만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버지가 남겨준 사슴 힘줄을 기억해냈습니다. 소년은 사슴 힘줄을 가지고 끈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생은 끈을 흘끗 보더니 그것으로는 안 된다며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이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자기의 머리카락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소년은 머리카락을 조금 뽑아 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번에도 안 된다며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정말로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며 오두막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있게 되자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 몸의 힘줄로 올가미를 만들면 되겠구나. 얼마 후 소년은 작은 밧줄을 들고 동생이 기다리는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밧줄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이거면 되겠어. 소년은 밧줄을 입에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밧줄을 잡아당기자 작은 밧줄은 점점 더 늘어나 엄청난 길이의 빨간 쇠줄로 변했습니다. 소년은 쇠줄을 몸과 어깨에 감았어요.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한 소년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소년은 해가 떠오를 위치에 정확히 올가미를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모습을 보이자마자 재빨리 올가미로 올가맸지요. 소년에게 붙잡힌 해는 그날 이후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들 사이에 곧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올가미줄을 끊어야 했지요. 하지만 누가 감히 해에게 그토록 가까이 다가가는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긴 회의 끝에 결국 겨울 잠시가 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겨울 잠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겨울 잠시가 일어서면 마치 커다란 산 같았으니까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길을 떠난 겨울 잠시는 마침내 해가 올가미에 묶여있는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해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겨울 잠시의 몸은 금세 연기를 내며 타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겨울 잠시의 몸통 윗부분은 거대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울 잠시는 있는 힘을 다해 이빨로 울가미줄을 끊고 해를 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겨울 잠시의 몸은 아주 작아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겨울 잠시의 몸은 아주 조그만 거랍니다. 오늘의 동아 왕비가 된 산골 처녀 옛날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으로 불리던 때였습니다. 조선의 제21대 영조인금님의 왕비 정성왕호가 돌아가시자 두 번째 왕비를 뽑게 되었지요. 새 왕호를 뽑기 위해 우선 나라 안에 금환령을 내렸나 봐요. 나라 안에 처녀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예의범절이 바른 처녀를 가려내기 위해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에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니까 그랬습니다. 영조인금님은 왕호가 될 사람의 댐댐이를 직접 시험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재간택에 뽑힌 처녀들이 모인 곳에 나와 앉으셨지요. 처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방석 위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시성을 가진 처녀는 방석을 앞으로 밀어내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그대는 왜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맨바닥에 앉았는고. 그러자 열다섯 살의 나이 어린 김시 처녀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찌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참 맞는 말이거든요. 임금님은 속으로 감탄을 하고는 처녀들에게 물었지요.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산이 깊다고 대답하는 처녀도 있고, 바다가 깊다고 하는 처녀도 있고, 저마다 다 대답이 달랐습니다. 아까 그 김시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임금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물의 깊이는 재려고 마음 먹으면 못 질 것도 없지만, 사람 마음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빙글에 웃으시던 임금님이 또 물었습니다. 어떤 꽃이 가장 좋은가? 처녀들이 다투어서 연꽃이 좋다, 모란이 으뜸이다, 북화꽃이 제일이다 하고 대답을 했지요. 모카꽃이 가장 좋사옵니다. 김시 처녀의 말에 임금님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왜 모카꽃이 좋다고 했느냐? 다른 꽃들은 어여쁜 꽃만 보고 즐기지만, 모카꽃은 꽃도 보고 송도 만들며 옷도 지어 입으니 두루 좋습니다. 김시 처녀의 말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던 임금님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저 지붕에 귀와 꼴이 몇 줄인지 말해보아라, 하고 물으셨어요. 처녀들은 고개를 젖히고 지붕을 올려다보며 귀와 꼴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세고 또 세느라 정신이 없는데, 김시 처녀가 맨 먼저 답을 말했어요. 어떻게 금방 알아맞혔는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자국을 세어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시 처녀는 열다섯 어린 나이로 영조 임금님의 왕후인 정순왕후가 되었대요. 정순왕후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나이답지 않게 위험까지 갖추고 있었답니다. 왕후로 뽑히고 나서 홀레식에 입을 옷을 짓던 상궁 나인이 정순왕후에게 저고리의 등길이를 재려고 하니 조금만 돌아앉아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상궁이 내 뒤로 돌아와 재면 될 것을 왜 나더러 돌아앉으라 하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왔으니 주눅이 들만도 한데 왕후의 위험을 잃지 않은 거지요. 또 다른 임금님이 왕빛감을 뽑을 때의 일입니다. 제 간택에 오른 김씨, 이씨, 박씨 처녀가 임금님 앞으로 불려갔더래요. 김씨 처녀는 벽 가까이 얌전히 서 있고, 이씨 처녀는 쪼그리고 앉아있고, 박씨 처녀는 책상다리를 하고 편하게 앉아있었어요. 임금님이 왜 그러고 있느냐고 처녀들에게 물었더니 얌전히 서있던 처녀는 어찌 임금님 앞에 함부로 앉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처녀는 편히 앉으란 말씀도 없었는데 어찌 편히 앉겠습니까, 하고 말하더래요. 그러자 편하게 앉아있던 처녀가 말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왔으면 앉아야 하고, 이왕 앉으려면 편하게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녀들의 대답으로 성풍을 대강 짐작한 임금님께서 다시 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단 것은 무엇인고. 김씨 처녀가 말하기를, 가장 날랜 것은 제비이 옵고, 가장 무거운 것은 쇳덩이이며, 가장 단 것은 엿입니다. 이씨 처녀는 세상에서 독수리가 가장 날래고, 무쇠가 가장 무거우며, 꿀이 가장 담입니다. 박씨 처녀는 가장 날랜 것은 번개불이며, 가장 무거운 것은 날아있고, 또 가장 단 것은 잠입니다. 했다는데 임금님이 누구를 왕비로 뽑았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왕비 간택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암행어사 박문수 어른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하룻밤 신세질 곳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물동이를 이고 가는 처녀를 만났대요.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질 곳을 찾던 참인데, 어디 마땅한 곳이 있겠소? 저희 집이 피롱도 추하나, 마침 사랑이 비어있습니다. 처녀를 따라가 보니, 두메산골 오두막집이지만, 멍석이 깨끗하게 펴 있고, 발죽 벗고 편히 잘만한 방이더래요. 얼마 있으니까 그 처녀가 개다리 소반에 밥상을 얌전하게 차려내왔습니다. 밥주발 뚜껑을 열었더니, 글쎄 밥 위에 뉘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손님 밥그릇에 뉘라니요? 그것도 세 개씩이나 있는 걸 보면 일부러 올려놓은 것이 틀림없잖아요. 이상하다. 뉘 세 개를 왜 올려놨을까? 뉘 세 개라, 뉘시오? 옳거니 당신이 누구시오란 말이었다. 박어사는 처녀의 재치 있는 물음에 답을 해주었지요. 박어사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생선 한 마리를 지져놓았는데, 먹지 않고 두었다가 소저로 내 토막을 내놓았어요. 한참 있다 물사발을 들여놓고 밥상을 내가려던 처녀가 아이고, 어사님 오셨군요. 하고 대번에 알아보고 나보시 절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내 토막을 내놓았으니 물고기 어자에 넉사자로 단박에 어사라고 알아차린 거지요. 박어사는 산골 처녀의 총명함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를 뵙자고 했어요. 처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나근의 손님이 어사라니까 벌벌 떨며 들어와서는 넙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따님을 보니 총명한 데다 얼굴에 밝은 기운이 도는 것이 귀인이 될상이요. 마침 왕비님이 돌아가시어 새 왕비님을 뽑는다고 금혼령을 내렸으니 대게 따님을 내게 맡겨준다면 간택하는 자리에 올려보겠소. 처녀의 아버지야 대번에 좋다고 했지요. 자라면 임금님의 장인이 되어 팔자가 늘어지게 생겼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 길로 처녀를 데리고 대궐로 온 박어사는 왕비를 간택하는 자리에 들여보냈지요. 임금님이 뽑혀온 처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새가 가장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앵무새가 좋다, 종달새가 좋다, 가진 새 이름을 다 댔습니다. 그런데 박어사가 데려온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새 중에서 먹새가 제일입니다. 사람이 먹새가 좋지 않으면 병들어 일찍 죽습니다. 임금님이 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이 가장 좋은고 하고 물으니 모두 매화꽃이다, 목단이다, 꽃 이름을 늘어놓는데 박어사가 데려온 처녀는 벽꽃이 좋다고 했어요. 어째서 그런고? 예, 벽꽃은 보잘 것 없사오나 결실을 보아 쌀이 되면 마라 상감님 잡숫고 그 밑에 만 백성까지 먹고 사니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음식이 가장 맛있느냐고 물으니까 꿀에, 인잘미에, 산해진미를 다 들먹거리는데 박어사가 데려온 처녀는 소금이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소금이라 그건 또 어째서 그런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잘 장만한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말에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네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다더니 네 종명함이 우뚝 솟은 산뽕우리에 다름없구나. 그리하여 강원도 산골의 처녀가 왕미님으로 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키윗의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여러 신이 힘을 합쳐 하늘과 땅, 바다, 숲을 다스렸어요. 그 중에는 나무를 돌보는 타네마호카라는 아름다운 여신도 있었지요. 어느 날 타네마호카는 숲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잘 자라고 있나 살피러 땅에 내려왔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었지요. 숲을 거닐며 싱그러운 숲의 냄새를 맡으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누가 울고 있는 것이냐? 타네마호카님, 저예요. 여기 좀 봐주세요. 벌레들이 우그루글 모여들어 우리를 다 파먹고 있어요. 아파서 눈물이 나요. 타네마호카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마. 타네마호카는 새를 다스리는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동생아, 지금 나의 소중한 나무와 꽃들이 벌레 때문에 죽어가고 있단다. 그 벌레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새들밖에 없구나. 어서 새들에게 부탁해다오. 걱정 마세요, 노님. 제가 새들에게 말해서 당장 숲속의 나무를 괴롭히는 벌레들을 모두 잡아먹으라고 하겠습니다. 새를 다스리는 신은 모든 새를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모두 모였느냐. 지금 숲에서 벌레들이 우리의 소중한 나무들을 갉아먹고 있다는구나. 어서 가서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새들은 당연히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아니, 지금 나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걱정도 안 되느냐. 누가 먼저 가겠느냐. 그래도 새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견눈질로 다른 새들만 쳐다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좋아서 아무도 땅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답답해진 새를 다스리는 신은 먼저 비둘기에게 물었습니다. 비둘기야, 네가 벌레를 잘 잡으니 내려가겠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숲이 어두워 너무 무섭답니다. 어둡고 무서운 곳은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못 가겠나이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쇠물 닭에게 물었어요. 쇠물 닭아, 너는 씩씩하니 네가 숲으로 가겠느냐. 저는 비둘기처럼 겁쟁이가 아니니 무섭지는 않은데 숲이 축축해서 발이 젖는 게 싫습니다. 제가 감기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못 가겠나이다. 그러자 새를 다스리는 신은 화를 참으며 이번에는 뻐꾸기에게 물었습니다. 뻐꾸기야, 너는 발이 작으니 네가 숲으로 가겠느냐. 쉬니 쉬어, 저는 지금 새끼들을 위해 둥지를 짓고 있어 몹시 바쁩니다. 어미인 제가 둥지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가겠나이다. 새를 다스리는 신은 정말 화가 났어요. 벌레들 때문에 나무들이 죽어 숲이 사라지게 되면 너희 새들도 갈 곳이 없어지는 걸 왜 모른단 말이냐. 옆에 있던 타네마오카도 새들을 탓할 수 없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를 어쩌나 빨리 벌레를 잡지 않으면 나무들이 다 죽어버릴 텐데. 그때 조용히 한쪽에 자리하고 있던 키위새가 나섰습니다. 제가 숲으로 가겠나이다. 눈을 반짝이며 결심한 듯 말해주는 키위새가 신들은 매우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벌레를 계속 잡게 될 경우 앞으로 키위새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만 같았지요. 키위새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진심으로 고맙구나. 하지만 숲으로 가서 벌레를 잡다 보면 네 모습이 변하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겠느냐.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변하게 될 앞으로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타네마오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벌레를 잡으려면 날개보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니 자꾸 발을 써서 걸어다녀야 한단다. 그래서 날개를 쓰지 않게 되니 멋진 날개는 작아져서 앞으로는 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 또 길고 날씬한 내 다리는 붉어질 것이고 작은 벌레들만 보게 되니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눈도 점점 작아질 거야. 게다가 귀여운 부리도 벌레를 쪼아 대느라 쭉 늘어나게 될 것 같구나. 나는 변한 네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할 것 같구나. 키위새는 잠시 옆에 있는 아름다운 새들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또박또박 말을 했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숲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모습을 간직하면 더 좋겠지만 나무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나무가 있어야 저를 비롯한 우리 새들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와 새 또 많은 동물을 위해 건강한 숲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서 가서 나쁜 벌레들을 모두 잡겠습니다. 신들은 키위새의 말에 다시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새가 키위새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키위새는 정말 훌륭해. 하지만 모습이 밉게 변한다니 내가 가지 않게 된 것은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야. 새를 다스리는 신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숲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한 새들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둘기야, 너에게는 어떤 벌을 줄까? 신이시여, 저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는 아름다운 숲이 무섭다고 했으니 겁쟁이라는 표시로 내 목에 흰 깃털을 심어주겠다. 새 물다가 너에게는 어떤 벌이 적당할까? 안됩니다. 저는 감기에 잘 걸려서 그렇습니다. 너는 축축한 게 싫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숲풀이 우거져 어둡고 칙칙한 듯 패서만 살게 될 것이다. 먹구기야, 너는 둥지를 짓느라 바쁘다고 했으니 앞으로 너희 새끼들은 남의 둥지에서 그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키위새에게 말했어요. 키위새야, 새이지만 날지도 못하게 될 너의 희생으로 우리 숲이 건강하게 될 터이니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뉴질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될 것이다. 오늘의 동안, 돼지의 헛된 꿈 먼 산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있지만 한낮에는 볕이 제법 따뜻합니다. 툭!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빛을 받아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꿀꿀! 돼지는 우리 안에서 밖을 대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지저분한 우리 속에 갇혀 지내야만 하다니 돼지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자기의 꼴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집 식구들이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읍내 잔치집에 간다고 합니다. 주인집 어른들을 따라 아이들도 새 옷을 입고 뻐기며 나왔지요. 그러자 빈 밥그릇을 핥고 있던 바둑이가 쏠랑쏠랑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놈의 개, 어서 집으로 가지 못해? 머슴이 얼른 따라오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둑이는 아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집 안으로 쫓겨갔지요. 바둑아, 이리 와! 어머니, 바둑이도 데리고 가요! 주인집 아들이 바둑이를 부르자 바둑이는 조아라 펄쩍펄쩍 뛰며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바둑이를 데려가자고 졸랐어요. 그러자꾸나 바둑이를 데리고 가면 든든하고 좋지. 야, 신난다. 바둑아, 같이 가자. 주인집 아들의 손짓에 바둑이는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바둑아, 가지마. 제발 나랑 같이 있자. 정말 심심하단 말이야. 우리 속의 돼지는 바둑이를 보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멀리 사라져가는 바둑이의 뒷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 강아지는 잔칫집에 따라가는데 넌 이게 무슨 꼴이람? 자기 신세를 생각하던 돼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돼지 오리는 늘 오줌과 똥이 뒤섞여 질척였습니다. 그래도 돼지는 좋다고 지냈는데 그 질척이는 게 오늘따라 싫어졌습니다. 잠이나 자두자. 잠을 자두는 게 마음이 편해. 돼지는 질척이는 짚을 헤쳐놓고 잠이나 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잔칫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바둑이를 생각하니 입안에 군침이 도는 게 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바둑이는 저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내 꼴은 이게 뭐람? 돼지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바둑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둑이가 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렸지요. 바둑이가 오면 주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물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저녁 나자리 되자 바둑이가 촐랑촐랑 앞장서 집으로 왔습니다. 바둑아 좋았겠다. 돼지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말이면 잔소리지 새색시 얼굴이 되게 예쁘더라. 바둑이는 뽐을 냈습니다. 예쁘면 뭐해 네 색시도 아니잖아. 그건 그렇고 먹을 게 많았지? 돼지의 관심은 그저 먹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맞아. 예쁜 색시를 보니까 좋기도 좋지만 음식이 얼마나 푸짐하고 맛있던지. 바둑이 말에 돼지는 침을 꿀까겼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외로 꼬았어요. 꿀꿀아 왜 그래? 무슨 근심이 있니? 바둑이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걱정은 내 꼴이 하도 한심해서 그래. 네가 걱정할 때도 있어? 네 팔자가 제일 좋잖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주인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팔자가 좋으면 뭘 하겠니? 오늘도 봐라. 넌 주인집 아들의 사랑을 받아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난 뭐니? 돼지는 자기의 마음을 바둑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둑이는 돼지를 위로하려 했으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어요. 바둑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좋아. 오늘같이 좋은 날 못 들어줄게 뭐 있어? 어서 말해봐. 바둑이는 이제야 됐구나 싶어 얼른 대답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인 식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니? 내게 그 방법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거야 뭐 어려울 게 없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너도 무슨 일인가를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닭도 고양이도 또 나도 주인집을 위해 뭔가를 하는데 너는 하는 일이 없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 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글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바둑아 너는 무엇 때문에 주인 식구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밤마다 멍멍하고 짖어서 집을 지켜주잖아. 내가 귀여움을 받는 건 아마 그 때문일 거야. 바둑이는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네.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돼지는 주인 식구들에게 사랑받을 꿈이 부풀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꿀꿀꿀 고요한 밤중에 돼지는 그야말로 돼지 멱단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놈의 돼지 어디가 아픈가? 주인 아저씨가 나와 울음을 그치게 하려 했으나 돼지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어디가 아픈 거냐? 주인 아저씨는 돼지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속으로 옳다. 이제 됐나 보다. 이제야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오호 그늘 났네. 이놈의 돼지. 병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군. 돼지를 달래지 못한 주인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주인집 사랑받기 무지무지 쉽네. 돼지는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이탠날 아침 일찍 주인 아저씨는 돼지병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새꼬챙이로 돼지 볼깃짝을 찔러 피를 냈습니다. 돼지는 볼깃짝이 몹시 아팠지만 이것이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시작인가 보다. 하고는 아픔을 꾹 참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날은 다른 날보다 먹을 것을 좀 나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또 소리소리 질러가며 울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러지? 주인 아저씨는 돼지의 병을 고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헛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주인 아저씨는 돼지밥을 줄 때만 돼지오리에 나타났었는데 밤에 돼지가 울기 시작한 후로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싱글벙글 좋아했어요. 나도 이제 바둑이처럼 사랑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착각한 돼지는 밤마다 끊임없이 울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지게꾼이 돼지요리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돼지를 단단히 묶더니 지게에 턱 얹었습니다. 바둑아 고맙다. 이제 사랑을 받으려나 보다. 돼지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에이 속 시원하다. 그놈의 돼지 때문에 보름이나 잠을 설쳤는데 도살장으로 보내니 이제야 편히 잘 수가 있겠군. 지게꾼 양반 잘 끌고 가슈. 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돼지는 도망가려 했지만 몸이 꽁꽁 묶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부끄러운 원님 어느 고울에 새로 부임해온 원님이 성미가 급하고 입이 거칠어서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관하의 부하들은 물론이고 고울 백성들조차 원님과 마주치는 것을 꺼릴 정도였대요. 급한 성질을 못 이겨서 벌컥벌컥 화를 내기 일쑤였고 마구 욕을 해대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슬슬 눈치를 보고 피하는 게 봉변을 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원님은 자기 권세를 내세워 아랫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들복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눈을 불아리며 호통을 쳐서 부하들이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원님은 그렇게 해놓아야 부하들이 자기 말을 잘 따라서 일을 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호통을 잘 치니까 부하들이 바짝 얼어서 조심을 한다는 것이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나 봐요. 윗사람이라면 웬만한 잘못은 모른 척 눈감아주고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데 원님은 전혀 안 그랬지요. 그래서 부하들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고 원님을 두려워했는데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했더래요. 왜 안 그렇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예쁘다 예쁘다 하면 잘 따르고 말도 잘 듣지만 구박을 하면 잘 따르지 않고 심지어 해코지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어쨌거나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들을 마구 윽박지르고 짓누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코뚜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 부하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부하들을 들벗고 괴롭히는 재미에 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야 이 돼지 같은 녀석아 뭘 그렇게 꾸물거리느냐 들창코에 뒤뚱거리는 걸음걸이하며 영락없는 돼지구나 내 하랍이도 돼지였으렸다. 원님은 여러 부하가 있는 자리에서 키가 작고 통통한 부하 한 사람을 놀렸습니다. 이 사람은 원님이 부임해온 뒤로 수도 없이 그런 놀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꾹꾹 화를 삼키며 참고 있었지요. 참지 못하고 대꾸라도 했다가는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달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들먹거리며 비아냥거렸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할아버지까지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가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분을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원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질나는 대로 들이댔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테니 반대로 비위를 맞추면서 안갚음을 할 방법을 생각해낸 거지요. 저, 원님. 왜 그러느냐, 돼지야. 네 코를 볼 것 같으면 구정물 통에 코를 박고 구정물이나 먹어도 돼야 제격인데 말이야. 원님이 한마디 하자 주위에 둘러서 있던 아청꾼들이 덩달아 웃어댔습니다. 놀림을 받고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원님 얼굴을 뵐 때마다 그래, 내 얼굴을 뵐 때마다 어쨌단 말이냐. 성미급한 원님이 말을 끊고 재촉을 했어요. 하느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원님은 여러 부하가 있는 데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말아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원님은 얼굴이 하느님 같으십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어깨를 추워 올리고 에흠 하고 큰 기침을 했지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던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내가 어째서 하느님 같단 말이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마는 내 생각엔 어째서 그렇다는 말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 말해보아라. 원님은 자기가 짓꽃게 놀리고 구박을 하는데도 공손하게 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입에 발린 말을 더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부하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문을 열었지요. 하느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으로 보이고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돼지 같아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님은 위대한 하느님 같으시다고요. 올커니 듣던 중 좋은 소리다. 사토는 기분이 좋은 김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하들이 배꼽을 쥐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자기를 흉보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하느님 같다는 소리에 혹해서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부하의 말맞다나 원님이 하느님이라면 모든 부하가 다 하느님이 됐고 원님의 말대로 그 부하가 돼지라면 원님도 돼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원님이 돼지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원님은 부하들이 웃어대자 처음에는 잘난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 부하가 한 말뜻을 헤아리고는 자기를 비꼬는 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하를 벌을 줄 수는 없었어요. 얼굴이 붉어진 원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끄러운 것을 한 원님은 그 다음부터는 부하들에게나 백성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대요. 그러는 사이 차차 자기의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어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원님과 나무꾼 어느 마을에 너무나 착하고 정식해서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한 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나무꾼은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원님의 행차와 마주쳤습니다. 빈몸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은 길 양쪽으로 물러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지요. 그러나 나무꾼은 산더미 같은 나무찜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켜설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원님 밑한 가마 행렬이 가까워졌지요. 이 얼간이 같은 녀석아 조금만 네 눈에는 원님 행차가 배지도 않느냐? 맨 앞에서 걸어오던 나조리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나무꾼을 밀쳐버렸어요. 나무꾼은 중심을 잡으려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논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요. 흙탕물을 뒤집었은 나무꾼이 겨우 지게를 벗고 논바닥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원님을 모시고 가는 나졸들이 낄낄비 웃으며 지나가는 겁니다. 나무꾼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버리며 멀어져 가는 원님의 행차를 노려보았어요. 양반이나 삼놈이나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이다지도 없이 여기다니 나무꾼은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논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디 보자 나도 벼슬을 내서 분풀이를 하고 말테다. 나무꾼은 굳게 마음을 먹고 일어나 나무짐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팔을 베고 누운 채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배운 것 없이 산골에서 자란 그에게 신통한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기로 했지요. 아저씨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 수 있을까요? 나무꾼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모자란 놈이 결국에는 정신까지 나간 모양이군. 지나가는 사람이 혀를 끌 끌 차며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해주시오. 나도 벼슬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붙들고 사정을 해봐도 미친 사람 대하듯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보는 바람에 할아버지 한 분이 농담삼아 말을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한 3년 굴러다니면 벼슬 한 자리 못하겠나 굴러다니라고요? 그거야 못하겠어요? 나무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껑충껑충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곧바로 짐을 꾸려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서울 장안은 수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 돈 괴짝을 지고 와서 벼슬을 사볼까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금부치, 은부치를 가지고 와서 벼슬아치를 만나기 위해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벼슬을 사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돈과 폐물을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서울 장안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길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닌다는 소문이었는데 그가 바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말대로 한 3년 굴러다닐 작정이었지요. 나무토막처럼 어디든 굴러다니는 나무꾼을 보고 사람들은 나무통이라고 불렀답니다. 하루 종일 굴러다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 집이나 굴러들어가 동양밥을 얻어먹었어요. 참자 3년만 참고 굴러다니면 나도 벼슬을 할 수 있어. 나무꾼은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었어요. 서울 장안에선 이제 나무통인 나무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임금님까지 나무통의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나무통을 정신나간 사람이라 여겼지만 임금님은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은 신하를 데리고 대거를 빠져나와 나무통을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굴러다니느라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무꾼을 신하가 흔들어 깨웠지요. 누가 남의 단잠을 깨우는 거야? 나무꾼은 투덜거리며 졸린 눈을 뜨더니 깨운 사람 옷차림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속으로 3년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는데 웬 양반이 찾아왔나 하고 의아해 하면서 말이지요. 네가 벼슬을 하고 싶어 서울 장원을 굴러다닌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임금님이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이 있어도 벼슬을 해야 하오.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임금님인 줄도 모르는 나무꾼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벼슬이 하고 싶으냐? 아무 벼슬이나 하면 돼요. 무식한 나무꾼이 벼슬 이름을 알리가 있나요? 그러니 아무 벼슬이나 상관없지요. 감사벼슬은 어떠냐? 좋지요. 판서는 어떠냐? 그도 좋지요. 정승은 어떠냐? 그것도 좋고요. 나무꾼은 아무거나 다 좋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정승 벼슬까지 좋다고 하는 바람에 임금님은 새벽이 장난기가 들었어요. 임금님이 다시 물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자리는 어떠냐? 나무꾼은 이번에도 좋다고 하려다 그만 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임금님의 뺨을 철썩 호려치는 거예요. 네 이놈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함부로 짓거리느냐? 내가 아무리 벼슬을 하고 싶어 환장을 냈더라도 설마 임금님의 자리를 탐낼 것 같으냐? 깜짝 놀란 신하가 나무꾼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려는 것을 임금님이 막았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의 무례한 행동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감동을 하였지요. 태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나무꾼이 배운 것은 없어도 충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에서 3년만 굴러다니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순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남이 비웃든 말든 자기가 한 번 마음먹은 일을 하려는 것은 심지가 굳다는 증거이니라. 그에게 어떤 벼슬을 맡겨도 잘 해낼 것 같으니 다섯 대 동안만 판서 벼슬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나무꾼은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벼슬에 오르자마자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에 오자마자 고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던 원님부터 혼내주었지요. 나무꾼은 소원을 풀어서 매우 기뻤지만 갑작스러운 벼슬 자리가 힘에 붙여서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닷새가 되던 날 그는 임금님을 찾아가 벼슬을 내놓았답니다. 다시 나무꾼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송충이는 솔립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는 게 제격이야. 나무꾼은 정과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압 아내를 쫓는 남편 옛날 옛적 어느 숲 속에 열 명의 사냥꾼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들은 낮에는 함께 사냥을 하고 밤이 되면 같은 오두막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오두막집 안에 웬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낯선 여인은 몹시 예쁘고 상냥스러워서 사냥꾼 형제들은 모두 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여인과 짝을 이룰 수 있었지요. 형제들은 국립 끝에 내일 숲에 나가 가장 성공적으로 사냥을 마치는 사람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형제들은 각기 다른 길로 떠나 해가 질 때까지 사냥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열 명의 형제가 오두막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홉 형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가장 어린 막내만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여인은 결국 막내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여인과 결혼한 막내가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위의 형이 여인의 남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곧 세상을 떠났고 여인은 또 바로 위의 형과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아홉 명의 형제가 모두 죽고 맏형만 남게 되었어요. 여인은 하는 수 없이 맏형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술 굳고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여인은 문득 세상으로 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걸었어요.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랑 간 누군가 쫓아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겁에 질린 여인은 어느 길로 도망쳐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그러다 마침 바로 앞에 땅에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인은 얼른 개를 데리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멍으로 들어가기 무섭게 몸이 점점 더 아래로 빨려들더니 땅을 뚫고 지구 반대편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는 호수가 있고 어떤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인이 소리쳐 노인을 불렀어요. 저는 쫓기고 있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귀찮게 하지 말거라. 사실 노인은 인디언의 신인 만화보조 였습니다. 만화보조 는 낚시에 열중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날 좀 가만히 두라니까.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침내 만화보조 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여인은 만화보조 가 일러준 길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한편 여인의 뒤를 쫓던 남편도 구멍을 찾아 같은 장소에 도달했어요. 남편은 만화보조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이리로 온 여자가 어디로 갔소? 만화보조 가 귀찮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날 가만히 내버려둬라. 방해하지마. 그러자 남편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하시오. 하지만 만화보조 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만화보조를 몹시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었지요. 결국 만화보조 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저쪽 길로 갔다. 하지만 너는 아무리 쫓아가도 내 아내를 잡을 수 없을 게다. 이제부터 너는 낮의 해라고 불릴 것이며 내 아내는 밤의 해라고 불릴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쫓아 서쪽으로 갔지만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내를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재치있는 조카와 작은 아버지 박참지 때 셋째 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신행을 가게 되었더래요. 옛날엔 여자가 결혼을 하면 1년이나 3년 동안 친정에서 살다가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신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부를 시댁에 데려다주는 집안 어른을 후행이라고 했고요. 대부분 후행은 아버지 형제분들이 가게 되는데 사돈댁에서 체명 갇기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했지요. 그러니 아주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사돈댁에서도 후행으로 온 사돈 양반을 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성껏 대접을 해야 하고 신부의 후행으로 작은 아버지가 가겠다고 나섰지요. 신부 아버지가 안 계시니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가 가야 하는데 하필 작은 아버지가 나서니 참 딱한 노릇 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자고 저 양반이 분수도 모르고 나서실 고 신부 어머니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버지는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을 못하고 나서서 잘난 체하고 말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술에 취하면 논에 뵈는 게 없어서 무슨 실수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간 걱정이 아니었지요. 작은 오라버니는 나서지 마시오. 사돈대까지 가서 일 저지를 생각마오. 조카 딸 고되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려거든. 제발 작은 오라버니는 가만히 계세요. 신부 고모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설마 아니 조카 딸 후행으로 가서 실수하겠니? 나이 많으신 형님이 먼 길 다녀오시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돈댁 집안내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술을 원할 텐데 몸도 불편한 형님이 술병이라도 나면 그게 더 큰일이다. 말은 그럴듯 했지요. 작은 아버지가 나이 드신 형님을 생각해서 자기가 나서겠다는데 뜯어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심쩍고 염려가 되었지만 작은 아버지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공생 원인 형님이 후행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백번 낫지. 입담 좋고 인물 좋고 주량 넉넉하니 사돈댁 에 가도 기죽을 잃었고 우리 꽃순이 시집 식구들에게 꽃순이 뒤에 든든한 작은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작은 아버지 자신도 사돈댁 에 가면 예의범절에 맞게 손님 노릇을 하겠다고 벼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돈댁 에 닿은 작은 아버지는 으스대고 거드름을 피우며 조카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돈댁에서 내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한상 더 벌어지게 자려내올 테지. 잔뜩 기대에 부푼 작은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안사돈 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바깥 사돈이 안 계신지라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 심심했지요. 게다가 손님 접대로 내온 음식들이 소박하기 짝이 없지 뭐예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내올 줄 알았는데 가지수도 적고 양도 적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적대 예절도 모르는 콩가루 집안이 작은 아버지는 안사돈을 인사도 차릴 줄 모르는 인색한 할망구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밤이 으슥해지자 온종일 술렁이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떠들썩하던 집안도 조용해졌어요.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할 일 없이 아랫목에 앉아 천장에 파리똥만 새고 있으려니 온몸에 조미 쑤셔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시원한 약주로 목을 축이고 일찍 자리에 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잔치집이라 집안의 음식 냄새가 진동을 나니 술 생각이 더 간절하지 뭐예요? 노릇 노릇 군 산적 냄새로 군 잘 삭힌 홍어 냄새도 솔솔 나네. 작은 아버지는 코를 벌룬거리며 부엌 가까이 갔습니다. 부시돌로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 실험 위에 올려놓은 목판과 채반마다 음식들이 차곡차곡 담겨있는 거예요. 각종 전유어와 고기와 술을 보자 후행으로 사돈댁에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작은 아버지는 부엌 크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손님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덥석덥석 음식을 집어다가 입에 넣기 바빴습니다. 누가 오기 전에 배를 채우려고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켰지요. 대낮부터 먹고 싶었던 술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잘 씹지도 않고 급히 먹은 바람에 뱃속에서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뒤가 마려운 거예요. 작은 아버지는 허리춤을 거머쥐고 칫간으로 달려갔어요. 깜깜한 밤중에 남의 집 칫간을 찾는 일이 쉬울 리가 있나요? 이 구석 저 구석 칫간이 있을 찾다가 그만 명주 바지에 신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후행으로 온 손님 체면이 말씀이 아니었지요. 사돈댁 식구들이 알면 무슨 망신이에요. 큰일 중에 큰일 이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타쿠나 하고 작은 아버지는 개를 데려다 바지에 묻은 설사똥을 핥아먹게 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구린네를 막고 달려온 이웃집 개랑 사돈댁 개가 한 대 엉켜붙어 싸우더니 이웃집 개가 바지를 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세상에 사돈댁 벌거벗고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나요? 벌거벗은 채 바지를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참 딱 하게 된 거지요. 작은 아버지는 밤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안방문을 살며시 열고 윗목에 벗어둔 바지를 하나 훔쳐냈습니다. 하필 그 바지는 안사돈의 고쟁이어서 통이 좁고 얇아서 보기 흉했지만 어쩌겠어요? 벌거벗은 채로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아 아침 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밥상을 받은 아버지는 입이 떡 벌어졌지요. 진수 성찬으로 잘 차려진 음식도 음식이지만 음식이 담긴 그릇들이 모두 은그릇 시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은그릇을 보자 탐이 났어요. 날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자기도 모르게 은탕기 대여섯 개를 비워 상투 위에다 덮어놓고 갓을 눌렀었습니다. 집에 갈 때 가져가려고 말이지요. 밥상을 물리고 얼마지 않아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신랑의 어머니인 안사돈의 고쟁이가 없어지고 은탕기 대여섯 개가 없어졌다고 하인들이 의심을 받고 혼이 나는 거였습니다. 이때 신랑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어른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지요. 작은아버지가 엎드려 절을 하자 갓 속에 넣어둔 은탕기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갔지 뭐예요? 은탕기를 훔치고 안사돈의 고쟁이까지 훔친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있나요?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 작은아버지의 똥모든 명주바지를 이웃집 사람이 들고 왔지 뭐예요? 이래저래 큰 망신을 당할 수밖에요. 모든 것이 탈로나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조카딸의 후행으로 따라온 일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심 밥상이 들어왔어요. 조카딸이 외할아버지의 밥상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조카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자기 때문에 조카딸이 시집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조카딸이 외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외할아버님 저희 작은아버지의 실수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병이 있었는데 사돈댁에 가서 망신을 당하면 낫는 병이라고 해서 그리 하신 줄로 압니다.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조카딸의 재치있는 변명을 듣고 작은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요.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가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작은아버지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진짜 엄마 가짜 옛날 어느 양반이 본부인과 첩을 한집에서 데리고 살았더래요. 본부인인 안방마님과 첩인 작은마님이 한집에 살자니 오죽 시끄러웠겠어요. 젊은 첩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안방마님의 눈에는 여우 같은 작은마님이 눈에 가시 같았을 거고 기생 출신의 첩은 양반 가문의 예의범절을 쫓아 안방마님의 눈치를 보며 살자니 숨이 턱 막힐 일이었겠지요. 어쨌거나 안방마님과 작은마님 모두 같은 날에 아기를 뵈었습니다. 두 부인은 모두 산의 아이를 낳길 간절히 바랬지요. 안방마님은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작은마님은 나름대로 아들 낳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약 안방마님이 딸을 낳고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둘 다 딸을 낳으면 남편은 또 다른 척을 들여 아들을 낳으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의 안방마님과 작은마님은 밤마다 달림을 보고 빌었습니다. 뱃속에 들어앉은 아기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마침내 열 달이 지나고 두 부인이 몸을 풀게 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이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은 다음날 작은마님은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바라던 대로 아들을 얻어 기뻐했지만 작은마님은 분하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이 무당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부적을 샀더니만 이게 뭐야. 무당을 잡아다가 죽지 않을 만큼 패줄 것이야. 작은마님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릴 생각도 않고 방바닥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마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여종이 작은마님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샌네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계집아이를 사내아이로 만들기라도 한단 말이냐? 귀신도 모르게 안방마님이 난 사내아이와 마님이 난 계집아이를 바꿔치기 해드릴게요. 여종은 곧바로 첩이 난 아기를 안고 안방마님의 거처로 갔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안방마님이 측간에 간 사이에 방으로 뛰어들어 자기가 안고 온 계집아이를 이불속에 뉘어놓고 안방마님이 낳은 사내아이를 안고 나온 겁니다. 측간에 다녀온 안방마님은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다가 아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잠깐 사이에 사내아이가 계집아이로 바뀌다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안방마님은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대체 누가 아기를 바꿔놓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작은마님이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람이 없으니 작은마님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작은마님을 범인으로 몰았다가 행여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방마님은 믿을만한 여종을 조용히 불러들였어요. 내가 책관에 다녀온 사이에 아기가 바뀌었는데 혹시 짐작하는 일이 없느냐. 안방마님의 말을 듣고 여종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작은마님 거처에 섭섭이가 뭔가를 품에 안고 총총히 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짓이 분명합니다.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올까요? 큰일 날 소리 말아. 너는 조용히 작은마님 거처로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살피고 오너라. 안방마님은 여종을 작은마님의 거처인 별채로 보냈지요. 얼마 후에 헐레벌떡 안방으로 돌아온 여종이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짐작이 맞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씨 울음소리가 우렁찬 우리 도련님 울음소리 였습니다. 사랑마님께 말씀드려 작은마님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넌 입 꼭 봉하고 있어라. 안방마님도 당장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오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자칫 잘못했다는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은 자기 남편에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광가로 가서 원님을 만났지요.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을 사실대로 말하고 뒤바뀐 아기를 되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요책이 생각나시면 그때 우리 두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이 일을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만약에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게 되면 우리 아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안방마님은 원님에게 단단히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손이 떨려서 한시도 견디기 어려웠지요. 안방마님은 원님이 하루빨리 묘책을 생각해내어 두 사람을 불러들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님의 정갈이 왔습니다. 나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양반의 집으로 찾아왔지요. 두 부인을 오랏줄로 묶어 관가로 데리고 갔어요. 이때 작은 마님의 방안에 있던 사내아이도 함께 안고 갔고요. 이었고 두 부인이 원님 앞에 끌려 나오자 원님은 오랏줄을 풀게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두 부인은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대답하시오. 만일 거짓말한 것이 달론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요. 저 아기의 진짜 어미가 누구요? 저예요. 작은 마님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지요. 접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려고 있습니다. 안방마님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하나인데 나온 어미가 둘이라니 거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나. 원님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갸우퉁 거렸습니다. 저 여자 말은 믿지 마세요. 제가 진짜 어미입니다. 저 아기는 제가 낳은 아기가 분명합니다. 두 부인이 사도 자기 아이라고 우기자 원님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되겠다. 사도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 내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원님은 붓에다 먹물을 묻혀 마루의 고된 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런 다음 아기를 데려다 그 선 가운데 뉘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들으시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 나로서는 누구 진짜 어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소. 그래서 부득이 내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소. 두 사람은 각자 아기의 한쪽 팔을 잡고 있다가 내가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면 아기를 잡아당기시오. 나중에 아기가 어느 쪽으로 많이 끌려갔는지를 보고 어미를 찾아주겠소. 그렇게 하겠는가. 원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마님이 말했습니다. 예, 좋고 말고요.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작은 마님은 속으로 자기가 안팡마님보다 젊고 힘이 세니 힘껏 잡아당기면 아기는 자기 것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설령 아기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기의 팔을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내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기를 저 부인에게 주십시오. 서로 제 아기를 찾겠다고 내기를 하다 보면 아기의 팔이 빠져 병신이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될 터인데 저는 그런 꼴을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안방마님의 말을 듣고 원님이 무릎을 닥쳤지요. 과연 부인의 말이 말소.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면 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부인이 틀림없는 아기 어머니요. 저 여자는 가짜 어미이기에 아기 팔이 빠지든 말든 제 욕심만 챙기려 했던 거요. 여봐라 저 여자를 감옥에 가두고 아기는 이 부인에게 안겨드리도록 하라. 원님의 명쾌한 판단으로 아기를 찾게 된 안방마님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그지없는 사랑으로 아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안 여종 다모 이야기 어느 해 경기 충청 황해 삼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되니 나달 한톨이 못내 아쉬웠지요. 모든 백성들은 곡식으로 술을 빚지 말라 나라에서 술을 빚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직접 술을 빚어 마셨어요. 그러니 집에서 술 빚는 일을 아예 금지시킨 것이었습니다. 금주령은 매우 엄격하였어요. 금주령이 잘 지켜지고 있나 관리들이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며 감시의 눈길을 번뜩였습니다. 금주령을 어긴 사람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벌금을 내게 하거나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관리는 몰래 술 빚은 사람을 슬쩍 눈감아주다가 매를 받는 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았어요. 관리들은 술 빚은 사람을 단속하느라 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술 빚은 사람을 빨리 잡아 드리지 못하였다가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안절보절 못하였지요. 함정 단속도 하고 술 빚은 사람을 일러바치라고 부추기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자네 주변을 잘 둘러보란 말일세 요샌 대놓고 술 빚는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요. 어허 그런 자를 알려만 주게나 그럼 내가 벌금에서 10분의 1을 떼어줌세 사정이 이러니 일러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관리들은 술 빚은 사람을 귀신같이 속속 잡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절 한성부에 김시성을 지닌 다모가 있었어요. 다모란 원래 관청에서 차를 끓이는 등 허드렛일을 하는 여종입니다. 내외가 있던 시절이라 여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아전이나 포졸의 업무를 돕는 여형사 역할을 맡았지요. 하루는 한성부의 아전과 포졸들이 남산 아래 집이 질비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몰래 술비진 집이 있다는 밀고를 받고 그 집을 수색하라는 출동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아전과 포졸들이 흠해진 골목에 몸을 숨기고 어이 하며 다모를 불렀습니다. 나이 된 아전이 다리 주변의 한 집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집은 양반집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네. 자네가 몰래 들어가 안체를 먼저 수색하게 나. 그러다가 술단지를 발견하거든 그게 소리치게 우리가 바로 뒤쫓아 들어감세. 이렇게 말하고는 아전들은 집 주변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모는 분부대로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안체로 들어갔어요. 안방에 들어가니 과연 아랫목에 술이 새 되쯤 들어갈 만한 단지가 놓여있었습니다. 술 익는 향기가 코를 찌르니 늦가을에 새로 빚은 막걸리가 틀림 없었지요. 다모가 술단지를 들고 막 방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본 주인 할멈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금세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지더니 입에서 거품을 내뿜었어요. 팔다리가 마비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핏기가 없었습니다. 다모는 술단지를 급히 내려놓고 할멈을 그려 안았어요. 할멈의 입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흘려주고 팔다리를 계속 주물렀습니다. 조금 뒤에 할멈이 깨어났어요. 다모가 할멈을 점점 깨꼬 짖었습니다. 나라에서 내린 금주령의 어마건을 어찌 양반의 신분으로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멈이 모깃소리로 겨우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집 영감이 씨름씨름 앓고 있는 고질병이 있네. 워낙 술을 좋아해 하루도 술을 거르는 날이 없었지. 그런데 요즘 나라에서 술을 금하니 억지로 술을 끊은 뒤로는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병이 갈수록 나빠졌네. 할멈은 집이 가난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내내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쌀 몇 대를 간신히 이웃에서 빌어왔어요. 그 쌀 그 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영감님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몰래 술을 빚었던 것입니다. 할멈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법을 얻었네. 내가 잡혀가면 늙고 병든 영감을 누가 돌보겠는가. 부디 부처님 같은 자비심으로 내 사정 좀 봐주게. 내 죽어서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음세. 다모는 할멈의 처지가 딱하였습니다. 할멈이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였어요. 다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술이 든 단지를 기울여 아궁이에 있는 재에다 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빈사발 하나를 들고 살금살금 그 집을 빠져나와 곧장 콩죽 파는 가게로 달려갔지요. 다모는 콩죽 한 사발을 사서 몰래 할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끼니조차 잊지 못하셨다니 이 콩죽을 먹고 욕이라도 하세요. 그때 갑자기 다모가 뭔가 지피는 데가 있어 물었습니다. 혹시 몰래 술 빚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쌀도 내가 직접 지었고 유럽도 내가 직접 삐졌네. 내가 계속 집을 지키고 있었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걸세. 그럼 누구에게 술을 판 일은 있나요? 이 이 늙은 늙은 영감 을 위해 술을 조금 빚었을 뿐 일세. 겨우 작은 단지에 잘랑거릴 양이니 서너 대 이상 되겠는가. 우리 영감 마실 것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바랬겠나 그 말은 당치도 않네. 그럼 이 술 맛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할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성묘를 가던 길이라면서 시동생이 잠시 들른 적은 있네. 시동생 집도 가난해서 아침을 굶는 눈치더구먼. 나 역시 간단한 아침죽도 차려낼 형편이 못되었지. 그렇다고 쫄쫄 굶은 시동생을 빈손으로 그냥 보내기 못해서 내가 술 한잔을 떠주었네. 그 밖에는 다른 사람에게 마시라고 준 일은 없네. 시동생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마른 편인가요? 키는 몇 척이나 되는지요? 수염은 얼마나 자랐지요? 다모는 갑자기 시동생의 생김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할멈은 질문 하나하나에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어요. 다모는 누군지 알 것 같다 라고 뜸모를 말을 하곤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아전이 물었어요. 그래 범인은 있던가? 다모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집은 몰래 술을 빚은 일이 없습니다. 주인 할멈이 여러 날 불문터에 저를 보고 놀라 기절하였어요. 괜히 할멈을 늘러대다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다시 깨어나길 기다렸다 나오느라 이렇게 늦은 겁니다. 다모가 아전과 포졸들을 조차 한성부 관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모는 웬 젊은 양반이 뒷짐을 지고 내거리에서 얼쩡거리다가 아전과 포졸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것을 반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 양반의 생김새가 아까 할멈이 말한 시동생의 모습과 똑같았지요. 빈속에 그냥 보내기 못해 술 한잔을 떠준 형수를 밀고해 돈에 눈이 몰아도 단단히 몰었구만. 다모는 분이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손을 들어 젊은 양반의 뺨을 철썩 때리고 침을 탁 뱉으며 꾸짖었지요. 네가 진정 양반이란 말이냐. 세상에 양반이라는 자가 몰래 숯을 빚었다고 형수를 밀고하여 포상금이나 받아 먹으려고 한단 말이냐. 다모는 자기가 여종이고 상대방이 엄연한 양반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다모를 내워고 구경하였어요. 아전이 벌어 화를 내며 당호에게 소리쳤지요. 네가 어찌 할멈의 꼬드김에 넘어가 몰래 술빚은 할멈은 눈감아주고 도리어 고발한 사람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단 말이냐. 게다가 너는 여종이고 저 사람은 양반이니 양반을 모욕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느냐. 아전이 나서 당호의 머리채를 틀어지고서 주부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사실을 잊는 대로 네가 몰래 술빚은 할멈을 숨겨주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할멈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주부가 당호에게 그 사실을 따져 물으니 당호는 있는 그대로 아래였습니다. 주부는 짐짓 화가 난 채 하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요. 네가 나라의 법을 어기고 몰래 술빚은 범인을 숨겨주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매수무대를 쳐라. 당호는 벌로 매수무대를 맞았습니다. 엉덩이에서 피가 줄줄 흘러 옷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유시가 되자 관청업무 시간이 끝났어요. 주부가 당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뜻 돈 열 께 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부의 말과 행동에 감격하였지요. 나라의 법을 어기지도 않고 사람 사는 인정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주부가 우러러 보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어요. 다모는 절뚝거리며 가까스로 남산 아래의 할멈 집에 다시 갔습니다. 할멈은 피범벅이 된 다모의 옷을 벗고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어요. 다모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몸인 제가 몰래 술 빚은 일을 숨겨주었으니 매일 맞아도 당연하지요. 다모는 할멈에게 상으로 받은 돈 열 깨미를 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할멈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이 상금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상금을 할멈께 드리려고 합니다. 할멈께서 이처럼 가난하게 사시니 상금 가운데 반은 뗄깜을 사고 나머지 반으로 쌀을 팔면 겨운의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몰래 술을 빚지 마세요. 할멈은 자기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다모가 무척 고맙기도 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긴 자네의 은혜로 벌금형을 면하게 되었네. 그런데 자네는 나 때문에 매까지 맞고 거기다 상금까지 주려하니 내 무슨 낯으로 그 상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할멈은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모는 돈 열 깨미를 할멈 앞에 놓아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가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사자 이야기 옛날 광양 땅이라는 곳에 과양생이와 과양각시 부부가 살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들 삼형제는 잘생긴 데다가 똑똑해서 남돌아올 것이 없었지요. 삼형제가 열다섯 살이 되자 나란히 과거 급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삼형제의 절을 받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삼형제가 영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부랴부랴 일으키려 했지만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억울하고 원통하네. 어찌된 일인지 이유를 알려주시오. 부부는 골 원님을 찾아가서 날이면 날마다 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원님이 이런 일도 해결 못한다며 욕을 하고 다녔어요. 어허, 염라대왕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원님은 원님대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원님은 통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듣자니 강님이 힘세고 일은 잘하지만 어수룩하다던데 염라대왕을 데려오라 하면 되지요. 원님은 아내의 말을 듣고 꼭두 새벽에 차사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놈 목숨을 내놓겠느냐 염라대왕을 잡아오겠느냐. 늦잠을 자다 뒤늦게 달려온 강님은 원님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났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옥황상재든 염라대왕이든 후딱 잡아오겠나이다. 강님은 앞뒤 생각도 않고 대답했어요. 좋다. 어서 가서 염라대왕을 산채로 잡아오너라. 원님의 말에 강님은 이제야 살았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은 저승에 사는데 염라대왕을 잡으려면 죽어야 하나? 강님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님이 밥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보 난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붙자 강님은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야 하는 사연을 털어놓았지요. 제게 생각이 다 있으니 어서 진지나 드세요. 아내의 말에 강님은 안심이 되어 밥을 후딱 먹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고운 쌀을 물에 불려 절구에 콩콩 찌어서 시루에 폭폭 졌어요. 첫 층은 문전 할아버지 시루떡, 둘째 층은 조왕 할머니 시루떡, 셋째 층은 강님이 먹을 시루떡이었습니다. 시루떡이 다 되자 아내는 떡을 부뚬하게 올려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길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시거든 잘 대접하셔야 해요. 아내는 잠든 강님을 깨워 어서 떠나라고 재촉했지요. 시루떡 한 짐을 강님의 허리에 감아주고 바늘 한 쌈은 저고리 옷섭에 몰래 찔러넣고 말입니다. 강님은 서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가도 가도 황량한 들판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멀리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강님은 한다름에 할머니를 따라가는데 잡을만하면 꼭 그만큼 앞서가는 겁니다. 한나절을 뒤쫓다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데 할머니도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조왕 할머니 말대로 길을 가니 이른 여덟 길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낯선 할아버지가 걸어왔어요. 어르신, 연나대왕을 뵈러 가는 강님이 옵니다. 저승 가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강님은 또 덕죽 절하고는 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내놓은 떡도 모양과 맛이 강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고 별난 일입니다. 어떻게 어르신떡이 제국과 똑같을 수 있나요? 이놈아, 너희 집 문전 할아버지다. 날 몰라보는 네놈은 괘씸하나 내 각시의 정성을 봐서 길을 알려주겠다. 할아버지는 이른 여덟 길에 주인을 줄줄 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산신대왕 들어간 길 이 길은 다섯 용공 들어간 길 강님은 듣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저기저길은 이승쳐서 강님이 들어갈 길이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강님은 아주 좁은 길을 보았습니다. 산딸기나무, 가시덤불, 돌무더기, 울퉁불퉁기를 헤쳐나갔어요. 강님은 졸고 있는 길나장이를 발견하자 떡을 곁에 놓아두고 숨었습니다. 잠시 이후 길나장이가 깨어나 허겁지겁 떡을 먹어 채웠어요. 내 떡을 먹었으니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수풀에 숨어있던 강님이 잽싸게 뛰쳐나오며 말했지요. 공짜 음식을 먹었으니 길나장이는 저승 가는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님은 샛길로 빠져 오솔기를 헤치고 행기못에 다달았어요. 저승 갈 사기 없어 연못가에서 떠도는 홀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얼른 시루떡을 풀어놓자 배고픈 홀령들이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이었지요. 그 틈에 강님은 행기못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끝없이 빨려드는데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정신이 아득하다가 눈을 떠보니 저승문 앞이지 뭐예요. 강님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염라대왕을 기다리다 설핏 잠이 들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에 눈을 뜨니 활짝 열린 문으로 가마들이 줄지어 나오는 거예요. 강님은 봉황 같은 눈을 뜨고 청동 같은 주먹으로 군사들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염라대왕의 몸은 줄로 꽁꽁 묶어놓았지요. 이승원님의 명으로 대왕님을 모시러 온 강님이라 하옵니다. 그놈 용기 한 번 대단하구나. 알겠으니 어서 이 줄이나 풀어라. 줄을 풀었다 달아나시면 어쩝니까. 그놈 참 내 고찬치에 가는 길이니 함께 얻어먹고 가는 건 어떻겠느냐. 그제야 강님은 염라대왕을 묶은 줄을 슬슬 풀어주었습니다. 하늘나라 원복장이 집에는 온갖 신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원복장이가 술잔을 올리는데 강님 것만 없지 뭐예요. 화가 난 강님이 달려들어 원복장이를 꽁꽁 묵자 씨름씨름 죽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원복장이 아내가 얼른 강님에게 술을 올렸어요. 진작부터 그럴 것이지요. 강님이 마음이 풀려 원복장이를 풀어주자 슬슬 되살아났습니다. 그 틈에 염라대왕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수룩한 강님이 기둥 하나가 늘어난 것도 모르는구나. 여종의 말을 강님은 주위를 살피다 엉뚱한 곳에 있는 기둥을 보았습니다. 강님이 냅다 달려들어 큰 토보로 기둥을 자르려고 했어요. 자자 구시 끝나면 곧 뒤따라 갈 터이니 먼저 가서 기다려라. 기둥이 순식간에 염라대왕으로 변하더니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이 강님의 등에 저승글을 증표로 써주었어요. 떡을 뜯어주며 따라가거라. 떡을 내주며 흰 강아지도 불러주었지요. 강님은 떡을 조금씩 던져주며 흰 강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승 행기못이 보이자 강아지가 냅다 달려드는 거예요. 어찌할 틈도 없이 강님은 목을 쾅 물린 채 행기못에 풍덩 빠졌습니다. 남자의 목에 목젖이 불쑥 튀어나온 건 이때 생긴 거래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이승이었습니다. 멀리 불빛을 따라 걸어가니 아내가 있는 집이 나오지 뭐예요. 여보 난구님 살았으면 어서 돌아오고 죽었거든 제사음식이나 많이 드세요. 여보 부인 내가 왔소. 강님이 돌아왔소. 뒷집 김서방이면 돌아가고 진짜 서방님이거든 저고리를 벗어 안으로 던지세요. 아내의 말에 강님이 저고리를 벗어 문틈으로 던졌습니다. 아내가 저고리의 옷섭을 살피자 바늘 한 쌈이 오도도 부러졌어요. 강님이 저승에서 3일을 보낸 것이 2승에서는 3년이 흘렀던 겁니다. 강님은 아내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뒷집 김서방이 기웃거리다 강님 목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원님 날이 저승 간다던 강님이 그동안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고자질에 강님은 다시 관하로 잡혀왔습니다. 염라대왕이 곧 뒤따라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등을 내밀어 징표를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이 군사들을 앞세우고 관하에 요란하게 나타났어요. 그래 무슨 일로 날 불렀느냐 염라대왕의 호통에 원님은 바들바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강님과 과양생이 부부도 불려왔지요. 과양생이 아들 삼형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한날 한시에 죽은 이유를 알고자 정하였습니다. 우리 집 청동하루에서 나온 삼색고슬이 있었나이다. 신비하고 영롱하여 애지중지하다가 입안에 넣고 놀려보는데 얼음 녹듯 목으로 쏙 넘어가지 뭡니까. 그 후 신기하게도 배가 불러오는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디귀한 아들 삼형제를 얻었나이다. 과양각 씨가 선뜻 나서서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들들을 잃었다고 억울해하면서 말이에요. 과양생이 부부의 아들들은 원래 동경국 범우랑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느 날 새님이 지나가다 범우랑의 어린 삼형제를 보고 말했지요. 삼형제의 수명이 안타깝게도 3년 남아 꾸려 3년간 떠돌며 장사를 하면 운수를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양땅 과양생이를 과양생이를 조심하라고 덧붙였지요. 삼형제는 곧바로 집을 떠나 정차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마침내 3년이 되어 집으로 향하는데 어느 곳에서 발걸음이 나아가지 않고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마침 큰 귀와집이 나타났고 과양각씨가 나와 삼형제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한 잔 먹으면 천년, 두 잔 먹으면 만년, 세 잔 먹으면 구만년을 사는 술이라오. 삼형제는 과양각씨가 주는 대로 술을 마시고는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제 저들의 귀한 채물은 다 될 것이야. 과양각씨가 3년 먹은 참기름을 졸여서 삼형제의 귀 속으로 소로록 붓자 삼형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과양각씨가 바로 과양당 과양생이의 아내라는 걸 모른 제 말입니다. 과양생이 부부는 죽은 삼형제에게 큰 돌을 매달아 연화못에 빠뜨렸어요. 며칠 후 연화못에 가보니 삼색꽃이 피어있지 뭐예요. 과양각씨가 오도도 꺾어다가 붉은 꽃은 대문에, 노란 꽃은 샘문에, 푸른 꽃은 뒷문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드나들 때마다 꽃들이 머리채를 바락바락 잡아 끄는 거예요. 이 꽃, 저 꽃, 곱다마는 행실이 괘씸하구나. 과양각씨는 삼색꽃을 박박 비벼서 청동하루에 털어넣었습니다. 삼색꽃이 타고 얼마 후에 삼색고슬이 생겨났지요. 그러니까 과양각씨가 이 구슬들을 삼키고 나서 삼형제를 얻게 된 겁니다. 염라대왕은 사람들을 이끌고 연하무수로 갔어요. 금부채로 연못을 세 번 때리니 물속에서 뼈 무더기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뼈를 금부채로 세 번 때리니 삼형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삼형제를 보고 과양생의 부부는 얼싸 안으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삼형제는 과양생의 부부를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들은 이제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거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양생의 부부는 모기와 각다기로 만들어버렸지요. 원님아, 일이 잘 끝났으니 강림을 저승차사로 내주는 건 어떻겠느냐? 안됩니다. 힘세고 일 잘하는 강림을 절대 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반반씩 나누도록 함세 몸을 갖겠느냐? 영혼을 갖겠느냐? 정 그러시다면 몸을 갖겠습니다. 원님의 대답에 염라대왕은 얼른 강림의 혼을 빼내어 저승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혼이 빠져나간 강림의 몸은 나무토막처럼 풀썩 쓰러졌지요. 강림을 데리고 저승으로 돌아온 염라대왕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아오느라 동방삭은 무려 18만 년을 살고도 죽지 않고 숨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저승차사도 동방삭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강림은 동방삭이 나타난다는 냇가에 가서 숯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숯을 백일 동안 씻으면 하얗게 된다오. 세상에 없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라오.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강림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느 날 백발로인이 지나며 혀를 끌끌 자는 겁니다. 강림은 이때다 싶어 잽싸게 달려들어 노인을 꽁꽁 묶었지요. 마침내 동방삭이 저승차사 강림에게 잡혀 저승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염라대왕이 사람들의 수명을 정한 적폐지를 강림에게 맡겼어요. 남자는 70, 여자는 80이 되면 저승으로 불러와라. 강림은 적폐지를 들고 얼마를 가다 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었지요. 내가 적폐지를 이승에 붙여두고 오겠다. 까마귀가 말을 걸자 강림은 귀차턴차에 선뜻 적폐지를 내주었습니다. 까마귀가 이승을 향해 가는데 백정이 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점 얻어먹고 가세. 위에서 까옥거리는 까마귀가 거슬린 백정이 말발굽을 휙 던졌습니다. 깜짝 놀란 까마귀가 훌쩍 날다가 물고 있던 적폐지를 놓쳤지 뭐예요. 마침 구멍에 있던 뱀이 적폐지를 날름 삼켰지요. 이후로 뱀은 아홉 번 죽어도 열 번을 다시 태어나게 되었대요. 내 적폐지 내놔라. 뱀이 가로챈 것을 모르는 까마귀가 근처에 있는 솔개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억울한 솔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둘은 싸우다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대요. 아이 갈 때 어른 가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시오. 끝내 적폐지를 찾지 못한 까마귀가 울어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순서 없이 죽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원수 갚은 처녀 옛날에 한 젊은 선비가 살았는데 고지식하여 도통 두름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갈머리가 밴댕이 꽃구멍이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법도 없었지요. 이 선비가 한 번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주막에 들게 되었어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밤에 잠은 안 오고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가만히 문을 열고 내다보니 웬 처녀가 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웬 사람이기에 남의 공부를 방해하는가 저는 이 주막집 딸인데 선비님 글 읽는 소리가 하도 낭낭하여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비님과 잠깐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원을 덜겠습니다. 말하자면 주막집 처녀가 이 선비에게 마음이 끌려 찾아왔다는 것인데 처녀의 몸으로 그리하자면 얼마나 큰 맘을 먹었겠나요? 그런데 선비는 다짜고짜 야단을 쳤습니다. 처녀가 길손을 찾아오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요절을 내리라. 그 서슬에 처녀가 무한하여 낯을 불키며 돌아갔어요. 그쯤만 해도 좋으련만 선비는 그 길로 주막집 주인을 찾아가 마구 닦아 세웠어요. 아무리 못 배운 백성이라 하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남녀가 유별한데 다 큰 처녀가 글 읽는 양반의 방을 찾아오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일세.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 방에 돌아와 잤는데 이튿날 자고 일어나 보니 주막집 처녀가 그만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어요. 그럴만도 하지요. 선비를 찾아갔다가 쫓겨난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저 때문에 부모까지 무한을 당하고 동네방네 소문까지 나고 보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무참함을 못 이겨 그만 셋으로 목숨을 끊은 거지요. 아무려나 선비는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 과거를 봐서 급제를 했어요. 급제를 해서 벼슬을 했지요. 어영대장 벼슬을 했는데 마침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선비는 자연이 장군이 돼서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지요.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가보니 앞에 너른 들판에 있고 그 뒤에 높고 험한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너머에 저꾼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옳지. 저 고개에 올라가 싸우면 쉽게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고개 밑에 진을 치고 잠을 잤지요.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처녀가 나타났어요. 그때 대들포에 목을 매 죽었던 주막집 처녀말입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때 선비님이 저를 옳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죽어서나마 예의범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자 하니 반드시 제 말대로 하십시오. 높고 험한 고개는 피하시고 너른 들판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꿈을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녀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큰 화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에 올라가 싸우려던 마음을 바꿔 너른 들판에 진을 쳤지요. 그러고는 싸웠는데 그만 죽었답니다. 용도 한번 못 써보고 적군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아마도 그 처녀가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게 아닐까요? 저를 못 참함에 빠뜨려 목숨을 끊게 한 속 좁은 선비에게 안 갚음을 하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너무 들춰도 안 되는 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과 이방 샘골이라고 하는 고을에 원님이 살았습니다. 샘골은 맑은 물이 골짜기마다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에요. 샘골 원님은 좀 모자라는 칠폰이었던 모양입니다. 쉬운 말로 멍청이라는 말이지요. 여느 고을이 다 그렇듯 원님 밑에는 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샘골의 이방은 원님 같지 않게 똑똑했어요. 그 이웃 감골에도 원님이 있는데 두 고을 원님이 가깝게 지냈지요. 두 원님이 모자라는 것으로 말하면 비슷하니까 잘 통했던 겁니다. 샘골은 맑은 샘물을 감골은 잘 익은 감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감골 원님이 샘골 원님을 초청했어요. 별일이 아니라 술 마시고 놀자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원님들은 가끔 잔치를 했거든요. 샘골 원님은 이 방을 뒤에 떡 버티어 세우고 어슬렁 어슬렁 갔습니다. 감골 원님은 주안상을 잘 차려놓고 샘골 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자 어서 앉게나 감골 원님은 샘골 원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둘은 술이 한 잔 들어가자 기분 좋게 떠들어댔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때 감골 원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물었습니다. 노루가 알을 낳나 새끼를 낳나 그야 알을 낳지 샘골 원님이 말도 안 된다면서 퉁을 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냐 새끼를 낳지 감골 원님은 자신있게 샘골 이방을 불렀습니다. 노루가 새끼를 낳는 것이 뻔한 일이니 자신있게 샘골 이방을 불렀던 것입니다.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굳이 자기 이방을 부르지 않은 것이지요. 샘골 이방 대령했습니다. 이방은 감골 원님이 불러서 오긴 왔으나 옆에서 다 들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샘골 이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무겁고 편치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전해가 못 깨나 감골 원님은 자신에 차서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샘골 원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음 샘골 원님은 권위를 세우느라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자기가 데려온 이방에게 물었어요. 산속에 사는 노루 알지? 그럼은요 노루가 새끼를 낳아 기르느냐 알을 낳아 기르느냐 이런 한심한 질문도 있나요? 샘골 이방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 원님이 틀렸거든요. 노루가 무슨 알을 낳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네 원님이 틀리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 노루단인가요? 이방은 골똘히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빨리 말하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 샘골 이방은 자신에 차서 재촉했습니다. 저 노루는 알을 낳아 기르기도 하고 새끼도 낳아 기르기도 합니다. 이방은 아리송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샘골 원님과 감골 원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허 이놈 봐라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고 알을 낳으면 알을 낳지 알도 낳고 새끼도 낳는 그런 짐승이 조선 팔도에 어디 있느냐 감골 원님이 샘골 이방을 나무랐지요. 이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이 그렇지 않다는 말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노루가 알도 낳고 새끼도 낳는단 말이냐 깊은 산속에 사는 노루는 알을 낳고 마을 가까이 낮은 산에 사는 노루는 새끼를 낳습니다. 이방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러냐 그 까닭 좀 알자. 감골 원님이 샘골 이방에게 물었어요. 낮은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 손이 타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 금방 기릅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에 사는 노루는 사람 발길이 뜸하잖아요. 그러니 알을 낳아서 천천히 새끼를 기릅니다. 오 그게 그렇구나. 둘 다 비겼내그려. 두 원님은 술판을 계속 버렸어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원님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배꼽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들의 꿈 깊은 산속 쏟가마에 숯을 구워팔아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쏟가마는 숯을 구워내기 위해 흙이나 돌로 쌓아 만든 가마를 말합니다. 부부는 열심히 숯을 구우며 살았지요. 어느 날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몹시 아끼고 사랑했어요. 워낙 깊은 산골짜기에 살아서 아이는 엄마와 아빠밖에 몰랐습니다. 만나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새들과 들짐승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지요. 아버지는 숯가마에서 내려오면 아들이 어쩌나 보려고 엄마 때려라 엄마 때려라 하면 아이는 정말로 엄마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아파라 고만때려라 아프다 하며 엄살을 부렸지요. 또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아버지 때려라 아버지 때려라 하면 아이는 아버지를 때렸고 아버지도 아프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엄살을 떨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좋다고 깔깔 웃었지요. 아이가 웃으면 부모도 좋아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아들은 만났다 하면 이렇게 살았어요. 아들은 자연스레 엄마와 아버지 때리는 것을 장난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자란 거지요. 아이가 점점 자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때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다 자란 큰 애가 때리니 무척 아팠지요. 아프다 그만 때려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도 아들은 부모님이 엄살을 부리는 줄만 알고 계속 때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원님에게 고발했어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때린다고 그놈을 어서가서 잡아 대령하라. 원님 말에 아들은 부모를 때린 나쁜 놈이라는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옥에 가둔 부모님이 사원했어요. 언제는 내가 때리면 귀엽다고 하던 분이 이제는 옥에 가둬다니 이젠 죽었구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간담 그때 눈앞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뭐지 부스럭거리는 것을 자세히 보니 벽에 구멍이 나있는데 그 구멍으로 쥐가 들락날락 하는 거였습니다. 저놈의 쥐가 아들은 바닥에 있는 흙덩어리를 쥐에게 냅다 던졌어요. 정통으로 흙덩이에 맞은 쥐는 비명을 지르고는 죽었습니다. 쥐를 죽이려고 던진 건 아니었는데 아들은 쥐가 죽은 쪽으로 가보았어요. 쥐는 아주 조그만 자를 가슴에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요 놈 봐라 이게 웬 자지? 아들은 옥안에 바닥을 파서 쥐를 묻어주고 자를 잘 갖고 있었지요. 그때 감옥 밖이 어수선해지면서 수군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아들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이놈 봐라 감옥에 갇힌 놈이 별것을 다 참견한다 하고 옥조리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요. 혹시 알아요? 제가 알면 도울 수도 있을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놈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다른 옥조리 말했어요. 미쳐야 본전이지. 또 누가 알아? 저놈이 열쇠를 쥐고 있을지. 옥조들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국의 천자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유명한 의사인 명의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옥에 갇혀 죽나 대국에 가서 천자의 병을 못 고쳐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한 아들이 옥조리 말했어요. 내가 천자의 병을 고쳐보겠소. 뭐 네놈이? 문제 없습니다. 아들은 쉽게 고친다고 큰소리를 탕탕 쳤어요. 휴 옳다 됐다. 원님은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짜 내에 중국 천자의 병을 고칠 사람을 안 보내면 원님도 곤란할 지경 이었거든요. 원님은 아들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한양에서는 천자를 고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었지요. 그러던 차에 아들이 나타나자 더 묻지도 않고 얼른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자의 병원을 고치지 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명의라 한들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나요? 아들은 중국에 갔습니다. 네가 조선에서 온 명의냐? 천자가 물었어요.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천자는 조금도 아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주 젊구나 먼 길을 왔으니 좀 쉬어라. 천자는 아들에게 여유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중국에까지 오기는 잘 왔지만 거짓말 시킨 것이 탈로 날까 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들 떨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천자가 나타났어요. 잘 쉬었느냐? 휴식이 끝나자 천자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천자를 따라간 곳은 예쁘게 꾸며진 공주방 이었어요. 아픈 사람은 천자가 아니라 바로 천자의 딸 공주 였습니다. 공주는 밥도 먹지 못한 채 말도 못 하고 누워 있었어요. 공주가 아프다. 내가 사랑하는 공주를 고쳐다오. 땀을 흘려가며 누워있는 공주를 보니 마음이 더 떨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들은 품 안에 조그만 자를 꺼냈어요. 감옥에서 쥐를 죽였을 때 쥐가 품고 있던 그 자였습니다. 자를 꺼낸 아들은 점잖게 일렀어요. 아주 깨끗한 수건을 가져오시오. 아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하가 수건을 가져왔지요. 수건을 가져오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기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 수건으로 품 안에서 꺼낸 어른 엄지 손가락보다 작은 자를 씻고 또 씻었어요. 천자가 위험을 떨치며 높은 의자에서 아들이 하는 행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온몸이 후드르들 떨려 왔어요. 그러나 태어난 척 했습니다. 자를 깨끗이 닦은 아들은 자를 갖고 천자의 딸이 누워있는 자리 한 뼘 정도 허공에서 이리 재고 저리 쟀습니다. 아들은 그만 실수를 해서 자를 공주에게 떨어뜨렸어요. 자가 떨어진 것은 하필이면 공주의 겨드랑 이었습니다. 공주가 말 오는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이 무슨 소리냐 공주가 웃는 소리 아니냐 천자는 한 걸음에 달려와 공주를 보았습니다. 공주의 열분 웃음 자국이 아직도 얼굴에 묻어 있었지요. 아들이 만지작거리던 자가 공주 겨드랑이에 살짝 떨어져 간지러워 웃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먹지도 않고 잠자는 듯 누워만 있던 공주가 간지럽다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은 잘 계실까? 자기 딸이 아파 저렇게 고생을 한 천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할 것이 아닌가 아들은 철없이 커서도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때린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한참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자 께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조선에서 온 명의가 내 딸을 고쳤구나.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천자는 공주가 깨어나자 아들을 붙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다고? 그렇사옵니다. 단지 부모님이 걱정이 됩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감옥보다 나을 것 같아 거짓말을 내서 중국에 까지 온 것이 아닌가요? 아들은 그저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위가 되어라. 아들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냉정을 되찾고 천자의 사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이 시끌시끌해 알아봤더니 바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때려 옥에 갇히고 쥐에게 자를 얻어 우연찮게 공주병을 고쳤고 이 일로 하루아침에 명의가 되어 천자의 사위가 되었는데 또 그런 명의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의에 아들이 또 뽑혔지요? 아들은 마음을 두둑이 먹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천자가 아들을 불렀어요. 외국의 공주가 병이 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느냐? 외국은 일본을 낯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낯잡아 보고 틈틈이 노리는 일본을 골려줄 생각에 아들은 좋다고 대답했지요. 외국에 간 아들은 외국 신하들을 깔보고 자기 몸 좀 부리듯이 부렸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본 놈들이 아닌가? 외놈들은 속이 뒤틀렸지만 꾹 참고 아들을 보살폈지요. 공주의 병을 고칠 사람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갈 판 아닌가요? 내가 열흘을 푹 쉬고 공주를 고칠 테니 그리 알라. 아들은 신하들을 골탕 먹이며 느긋하게 묵었습니다. 대국인 중국 공주를 아내로 맞았는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인가요? 정말 배짱을 부릴만도 했지요. 열흘이 지나 아들은 외국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주를 진찰했습니다. 아들은 또 조그만 자를 품에서 꺼내어 공주가 누운 위에서 이리 재고 저리 쟀어요. 아무리 재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에서처럼 자로 공주 겨드랑이 쪽을 재다가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간지러워라. 공주는 중국에서 와 같이 간지럽다면서 얼른 일어났지요. 공주 살아났구나. 외왕은 좋아 어쩔 줄 모르며 아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공주를 안으로 맞으면 외놈의 나락을 어느 정도는 주물을 할 수 있겠지.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고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중국 공주와도 결혼을 했고 또 외국 공주와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상대하게 치르고 이젠 중국에 돌아가려고 푹 쉬고 있었어요. 그때 조선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의 공주가 많이 아프니 얼른 와서 고쳐라. 아들은 중국으로 가던 길을 틀어 조선으로 향했지요. 물론 조그만 자도 잘 가지고 갔답니다. 중국 공주 외국 공주 공주 하지만 우리 조선의 공주를 보니 너무 예뻐 마음이 설레였어요. 공주를 꼭 살려내어 내 부인으로 삼아야지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를 꺼내어 병든 공주를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공주를 살려냈지요. 임금은 아들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공주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지요. 임금은 중국 천자의 공주도 고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기에 그 업적으로 아들을 부마로 삼았습니다. 아들은 부인이 그것도 각 나라의 공주 신분의 부인이 셋이나 되니 모두들 부러워 했어요. 첫째 부인이 세수물을 떠놓으면 둘째 부인은 얼굴을 씻겨주고 셋째 부인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으니 아들은 정말 임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외국에서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아들은 너무 좋아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손뼉을 치는 바람에 아들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옥안에 갇힌 몸 잘못을 반성해 그간 부모님 때린 일을 빌어야 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리공주 이야기 먼 옛날 어느 궁궐에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 살았습니다. 길대부인이 길몽을 꾸고 첫 공주를 낳았을 때 오구대왕은 크게 기뻐했지요. 세월이 흘러 길대부인이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오구대왕은 그래도 기뻤어요. 그러나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자꾸만 딸을 낳아 딸만 여섯이 되었지요. 그러자 오구대왕의 마음에 점점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대부인이 길대부인이 아들을 낳는 꿈을 꾸었어요. 오구대왕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왕자가 태어날 거라고 믿고 크게 기뻐했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이번에도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이 이 아이는 보기도 싫다. 상자에 넣어서 서쪽 바다에 뛰어버려라. 오구대왕이 소리쳤어요. 하늘도 무심하고 대왕도 무심하구나.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어찌 버린단 말이냐. 길대부인은 어린 딸을 안고 통곡을 했지요. 길대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옷걸음에 바리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주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상자에 담겨 서쪽 바다를 떠돌게 되었지요. 태양서촌 마을에는 자식도 없이 가난하게 살던 비리공덕 하라범과 비리공덕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부부는 이상한 꿈을 꾸고서 바닷가를 살피러 나갔다가 상자 속에 바리를 발견했어요. 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나 이로다. 노부부는 감사기도를 드리고 바리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한편 바리를 버린 뒤 오구대왕은 병석에 눕고 말았어요. 온 세상에 의원들을 불러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병은 점점 깊어만 갔지요. 어느 날 도승이 찾아와 길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오구대왕의 병은 하늘이 내린 벌입니다. 일곱째 공주를 버렸기 때문이지요. 서천 서역을 지나 처승 깊은 곳에 있는 동대산 동수자의 약수를 구해오면 대왕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은 일곱 번째 공주가 해야만 효험이 있습니다. 길대부인은 걱정에 빠졌어요. 어떻게 바리에게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위해 저승에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길대부인이 망설이고 있는 동안 길대부인 곁을 지키던 하인이 용기를 냈습니다. 하인은 일곱째 공주 바리를 찾아 해냈지요. 비리공덕 할아범과 비리공덕 할멈의 보살핌으로 바리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 있었어요. 노부부와 바리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한 뒤 간곡히 부탁하여 바리를 군걸로 데려왔어요. 바리는 어머니 길대부인에게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길대부인은 바리를 오부대왕에게 데려가 말했어요. 대왕마마 우리가 버린 일곱째 공주 바리가 살아왔습니다. 바리를 본 오부대왕은 벌떡 일어나 땅을 치며 서럽게 울었어요. 나는 너를 갖다 버린 죄를 짓고 이렇게 병들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바리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바리는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구하기 위해 곧장 저승으로 떠날 채비를 했지요. 그 누구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남자옷을 입었습니다. 저승길은 험했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긁히고 찢기며 가야 했지요. 어느 날은 백발 노인의 밭을 갈아주며 길을 묶고 또 어느 날은 빨래하는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길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리에게 꽃가지와 금빛 방울을 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쓰라고 했어요. 바리는 열두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넜 답니다. 길이 막히면 꽃가지를 던져 길을 열고 저승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막아설 때에는 금빛 방울을 던져 빠져나갔지요. 마침내 바리는 저승에 있는 동대산 동수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대산 동수자는 옥황상재를 모시던 중 죄를 지어 홀로 동대산 약수를 지키게 된 사람이에요. 바리의 사연을 들은 동수자가 말했습니다. 먼 길에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몸부터 씻으시지요. 동수자는 친절하게 목욕물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나 바리가 목욕을 시작하자 몰래 바리의 옷을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끊는 바리가 옷이 사라진 것을 알고 놀라 말했지요. 동수자님 내 옷을 돌려주세요. 그냥은 못 줍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옷도 주고 약수도 주지요.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나와 혼인해서 아들 셋을 낳아주세요. 바리는 하는 수 없이 동수자와 혼인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동수자님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 약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동수자는 약속대로 바리에게 약수탕이 있는 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리는 혼자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둘러보니 맑은 물이 고여있는데 그 주변에는 푸른색 꽃과 노란색 꽃 그리고 빨간색 꽃이 가득 피어있었지요. 저게 아버지를 살린 약수로구나. 바리는 준비한 병에 약수를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꽃도 색깔별로 하나씩 꺾어 고이 간직했지요. 바리가 굴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동수자가 아이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얘들아 어서 할아버지께 가자꾸나. 바리는 새 아이를 데리고 험한 길을 지나 부모님이 계신 궁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아버지 오구대왕이 벌써 돌아가셨지 뭐예요? 무덤에 관을 막 묻으려던 참이었지요. 아버지 막내딸 바리가 약수를 구해왔습니다. 바리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요. 내 딸 바리야 네가 죽지 않고 왔구나. 아버지를 뵙고서 보내드려야지. 길대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관둑강을 열게 했어요. 오구대왕은 앙상한 뼈가 되어 누워 있었지요. 바리가 그 뼈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딸 바리입니다. 머나먼 저승에서 약수를 구해왔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저를 좀 보세요. 바리는 품에 간직했던 삼색꽃을 꺼내 아버지를 쓰다듬었어요. 푸른색 꽃으로 뼈를 쓰다듬자 흩어져있던 뼈들이 덜컥덜컥 제자리를 찾아가 붙었고요. 노란색 꽃으로 뼈를 쓰다듬자 녹았던 살들이 구름처럼 뭉실뭉실 피어났습니다. 빨간색 꽃으로 몸을 쓰다듬자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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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이 도단하며 피가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는 오구대왕 입에 약수를 흘려넣었어요. 그러자 막혔던 숨이 펑 하고 터졌지요. 오구대왕이 숨을 크게 들이시더니 번쩍 눈을 뜨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목소리였어요. 길대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바리를 끌어안았지요. 딸아 내 딸아 얼굴 좀 보자꾸나 네가 그 험한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구나. 오구대왕도 바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리야 네 덕에 내가 살았구나. 나는 너를 버렸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오구대왕은 바리가 자신을 위해 저승길을 찾아가서 험한 고생을 하고 약수를 구해온 것이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오구대왕은 바리에게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지요. 그러나 바리가 사양하며 말했어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갚은 것 뿐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이 태어난 저승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 뒤 저승으로 돌아간 바리는 저승으로 들어서는 영혼들을 맞이하고 저승길을 안내하는 신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 그 영혼이 저승으로 들어가면 바리가 따뜻하게 위로하며 맞이해준다고 합니다. 춥고 외로운 이 길을 어찌 왔느냐고 말이죠. 오늘의 동아 도둑으로 몰린 부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참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양식이 뚝 떨어져서 몇 날 며칠 굶다 보니 이러다가는 곱다시 죽겠거든요. 궁리 끝에 머리칼을 잘라다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머리칼 판 돈 두 푼을 들고 집에 가는데 모총이를 도니까 도깨비란 놈이 턱 나타나는 거예요. 서방님 오늘 우리 집에 제사가 되는데 쌀 한옵 없어 그러니 돈 두 푼만 꿔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굶는 저도 딱하지만 도깨비 처지도 딱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선뜻 돈 두 푼을 꺼주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이튿날부터 날마다 도깨비가 돈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녁 때만 되면 밖에서 서방님 서방님 여기 돈 두 푼 갖고 가요. 하면서 돈을 뒷곁에 던져넣고 던져넣고 날마다 그러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 금세 살림살이가 펴졌지요. 그의 소문을 이웃동네에 욕심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딱 들어보니 자기도 도깨비 사귀어 부자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돈 향개나 장만에서 도깨비 나타났다는 모퉁이에 가서 밤낮으로 기다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도깨비가 턱 나타나더니 수작을 하는 겁니다. 서방님 오늘 우리 집에 제사가 되는데 신주가 없어 그러니 신주 좀 빌려주세요. 돈 빌려달랄 줄 알고 돈만 잔뜩 가지고 왔는데 난데없이 신주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랍니다. 뭐 어째요. 뭐든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주어야지요. 그래야지 부자가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도깨비 덜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얼른 집에 달려가서 신주를 가져와서 빌려주었지요. 그러고 났더니 참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튿날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저녁때가 되니 밖에서 서방님 서방님 여기 신주 갖다 놓고 가요. 하면서 신주를 뒷곁에 던져넣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날마다 저녁때가 되면 신주를 가져와서 던져넣었어요. 보니까 죄다 남의 집 신주였지요. 욕심쟁이가 그만 기가 탁 막혔습니다. 아 신주를 빌려주면 돈으로 갚을 줄 알았지 신주를 그대로 갚을 줄 누가 알았나요? 아무려나 도깨비가 던져준 신주라서 줍는 족족 헛간에 갖다 쟁여놨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나라에서 벼스라치가 포조를 잔뜩 때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남의 집 신주 훔쳐간 도둑 잡는다고 말이지요. 무슨 변명이 통하나요? 헛간에 남의 집 신주가 차곡차곡 쌓여있는데요. 알고보니 도깨비가 남의 집 신주를 훔쳐다가 날마다 던져넣은 거지요. 그래서 욕심쟁이는 부자가 되려다가 부자는 못되고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엉큼한 머슴 옛날 어느 부잣집에 좀 음흥스러운 사람이 머슴을 살고 있었어요. 음흥스럽다는 것은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한 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욕심꾸러기에다가 성질머리까지 고약해서 머슴을 된통 부려먹기만 하고 대접을 안해주었어요. 이를테면 밥을 줘도 밥이 아까워서 밥그릇을 조그만 걸로 꼭 종지만 한 걸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다 밥을 담아 주었지요. 그러니 그걸 먹고 어디 양이 차나요? 하루는 머슴이 밥상 받아놓고 밥을 먹지는 않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주인이 물었지요. 아 이놈아 밥상 받아놓고 왜 울어? 밥상 위에 밥그릇을 보니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작은아지 집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럽니다. 작은아버지가 뭘 어쨌기에 글쎄 작은아버지도 꼭 요만한 밥그릇에 밥을 담아드시다가 그만 밥이 그릇째 목구멍에 넘어가는 바람에 숨이 막혀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밥그릇을 보니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이지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할 일 없이 그 다음부터는 큰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어요. 또 주인이 기름이 아까워서 머슴빵에 등잔을 안 넣어주더래요. 그러니 허구한 날 해만지면 어두컴컴한 데서 살았지요. 하루는 머슴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한쪽 눈을 감고 온대를 돌아다녔어요. 그걸 보고 주인이 물었지요. 아이놈아 한쪽 눈은 왜 감고 다녀? 저녁 먹다가 장을 눈에 넣는 바람에 맵고 짜서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럽니다. 장을 입에 떠넣지 왜 눈에 떠넣어? 글쎄 방이 컴컴해서 뭐가 보여야 지요. 어디가 입이고 어디가 눈인지도 모르겠기에 눈이 입인 줄 알고 장을 떠넣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할 일 없이 그 다음부터는 방에 등잔을 넣어주었어요. 또 주인이 배가 아까워서 머슴 바지를 지어준다는 게 바지통을 좁다랗게 지어주더래요. 겨우 다리 하나 끌만큼 좁아 터진 걸 말이지요. 그런 걸 입으니 답답해서 어디 걸음이나 제대로 걸을 수 있나요? 하루는 머슴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혼잣말로 연신 투덜거렸어요. 에이 별 싱거운 사람 다 봤네. 참 별일이야. 그걸 보고 주인이 물었지요. 아 이놈아 뭘 그렇게 투덜거려. 밖에서 총가진 포수를 만났는데 희한한 소리를 다해서 기가 막혀 그럽니다. 뭐야 포수가 뭘 했기에 글쎄 내 바지를 보고 하는 말이 통이 좁아 총집으로 쓰면 딱 좋겠다면서 자꾸 팔라지 않겠어요. 세상에 바지를 총집으로 쓰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싱거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할 일 없어. 그 다음부터는 바지통을 넉넉하게 늘려서 입기 좋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하인의 꾀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아닌 돈이 많은 부자가 살았답니다. 부자로 살다 보니 돈도 돈이지만 힘이 있어야 했지요. 힘이 있으려면 벼슬을 해야 했고 벼슬을 하려면 과거를 보아야 했지요. 그런데 부자 나이에 과거를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보다도 공부를 한다고 머릿속으로 들어갈 리도 없었습니다. 옳지. 나는 늦었다면 아들 녀석을 과거 시험에 보게 하자 과거에 붙기만 하면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 첨화가 아닌가. 금상 첨화란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을 더한다는 말이지요. 부자는 아들에게 좋은 선생 지금으로 말하면 쪽집게 선생을 붙여 글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습니다. 과거 시험 때가 가까워 아들에게 말 한 피를 장만해 말잡이를 딸려 보냈어요. 말잡이 종의 이름은 앙글 장글대 였습니다. 이놈은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꽤는 박사급 인 놈이었지요. 한양이 가까워 올수록 앙글장글대는 한눈을 팔았습니다. 또 사람이 모인 데 가서 아는 척도 하고 끼어들어 하인이 주인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인을 모시고 가는 꼴 이었지요. 보다 못한 아들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희놈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한양에서는 시골 사람 세워놓고 누나를 뽑아먹는다. 사람 많은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누나를 뽑아먹습니까? 앙글장글대는 깜짝 놀라며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누나리 뽑히면 눈먼 사람이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해야 돼. 한양에는 눈깔 도둑놈만 사나요? 아이고 무서워라. 잘 알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양 부근에 도착해 하루 묵을 객주집을 정했어요. 배가 몹시 고파 음식을 주문했더니 음식이 모두 떨어져 없다고 했습니다. 앙글장글대야 얼른 가서 냉면 좀 사오너라. 아들은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어 냉면을 주문했지요. 와 내가 좋아하는 냉면 요즘엔 뭐니뭐니 해도 냉면이지. 앙글장글대는 지가 먹을 것도 아닌데 냉면 생각에 김치국부터 마셨습니다. 어 이거 참 냉면을 가져올 시간이 지나도 앙글장글대는 냉면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속을 태우며 기다리는데 가만히 보니 앙글장글대는 저 멀리서 냉면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천천히 왔습니다. 냉면 속에서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아들은 배가 고픈 반에 냉면을 보니 배가 더욱 고파졌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앙글장글대는 냉면 사발을 들고 꾸물대니 아들은 답답해 속이 터졌습니다. 이놈아 냉큼 가져오지 냉면에서 뭘 그리 찾는 거냐 서방님 죄송합니다. 앙글장글대는 젓가락으로 냉면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빨리 가져오면 됐지 뭐가 그리 죄송하단 말이냐 냉면을 가져오다가 그만 잘못해 콧물이 냉면에 떨어졌지 뭐예요. 그 콧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콧물 빠진 냉면을 누가 먹겠어요. 에이 더러운 더러운 놈 네가 다 먹어라. 화가 난 아들은 앙글장글대에게 소리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앙글장글대는 꾸벅 인사를 하고 한약 냉면 참 맛있다. 코가 빠져 그런가 하고 아들을 은근히 놀리며 맛있게 먹었지요. 한약에 도착해 먹고 싶은 냉면도 못 먹고 배를 쫄쫄이 굶겼어요. 왜냐하면 여비를 아낀다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비는 앙글장글대가 갖고 썼지요. 시원한 닭주 한잔 하고 가자. 돈을 아껴 써야죠 서방님. 국밥을 먹고 가자. 국밥은요 국수나 잡수세요. 한양끼리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아들이 좀 먹자고 하면 앙글장글대는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투덜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앙글대장글대는 배고픈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앙글장글대는 가는 길에 아들 눈을 피해 떡을 사서 혼자 먹었지요. 요 놈아 한양에서는 눈을 뜬 놈도 눈알을 뽑아간다고? 웃기시네. 내 놈이나 내게 옴팍 당해봐라. 앙글장글대는 아들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한양에 온 앙글장글대는 아들이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돈을 펑펑 물쓰듯 쓰고 돌아다녔어요. 서방님 돈이 다 떨어져서 저녁 살 돈이 없습니다. 앙글장글대는 돈이 떨어졌다고 윗목에 큰 대자로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벌써 돈을 다 썼느냐 배가 고프니 어떻게 먹을 것 좀 얻어오노라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대답한 앙글장글대는 툭툭 털고 일어나 방문 밖에서 서성히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나가는 척하고 마구간에 가서 아들이 타고 온 말을 끌고 나간 것이죠. 말을 주인 몰래 팔아 돈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앙글장글대는 말을 판 돈으로 아들에게 고기 반찬에 좋은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게 얼마만의 고깃국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입이 째져라 아주 좋아했지요. 내놈은 내가 꼭 싫은 소리를 해야 이렇게 해오느냐? 저 이 음식이 어떻게 장만한 줄 알아요? 이놈아 돈으로 샀지 뭘로 장만했 겠냐? 그야 물론 돈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든 돈인 줄 아느냐 말입니다. 돈을 만들다니. 아들은 정신이 번쩍나서 묻자 앙글장글대는 머뭇거렸어요. 아들이 앙글장글대를 가만히 살펴보니 말 고삐가 허리춤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너 말을 어째느냐? 네? 너 이놈 말을 어째느냔 말이다. 앙글장글대는 두 눈만 꿈뻑꿈뻑 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내 말 앙글장글대는 깜짝 놀라는 척을 했어요.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방님 제 말 못 보셨습니까? 앙글장글대는 고삐를 만지며 수선을 떨었습니다.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말 못 보셨어요? 앙글장글대는 마구깐을 가보는 등 정신없이 떠들며 다녔습니다. 너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랬느냐? 앙글장글대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이놈아 난 어차피 걸어간다. 힘들면 네가 힘들지. 어디 한번 혼 좀 놔봐라. 서방님 께서 한양에서는 눈을 뽑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을 뽑아 갈까봐 말을 허리춤에 차고 두 눈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놈이 말을 훔쳐갔지? 앙글장글대는 되레 자기가 더 펄벌뛰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에게 알리지 못한 소식 어느 날 암탉 펜이가 밭에서 나다를 콕콕 쪼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고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하늘이 무너지려나 봐 가서 왕에게 알려야겠어. 암탉은 걷고 또 걷다가 잘난 채 하는 수탉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수탉의 물음에 암탉이 대답했어요. 아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리러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암탉과 수탉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려주려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암탉과 수탉은 걷고 또 걷다가 수다스러운 오리를 만났어요.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오리가 묻자 암탉과 수탉이 대답했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리러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함께 알리러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암탉과 수탉과 오리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통거리는 거위를 만났어요.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거위가 묻자 암탉과 수탉과 오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리러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함께 그래서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려주러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참견하기 좋아하는 칠면조를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칠면조가 묻자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가 대답했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리러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려주러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꽤 많은 여우를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여우가 이렇게 묻자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가 대답했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리러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은 왕에게 가는 길이 아닌데요? 제대로 가는 길을 제가 아는 데 알려드릴까요? 물론이지요. 꽤 많은 여우님. 그래서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와 여우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려주러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와 여우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어느 좁고 어두컴컴한 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꽤 많은 여우의 소굴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러나 여우는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에게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이 길은 왕의 궁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날 따라오면 금세 궁전에 도착할 거예요. 제가 먼저 갈 테니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세요.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는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꽤 많은 여우는 자기 소굴로 들어가서 얼마 가지 않고 뒤돌아서 암탉과 수탉과 오리와 거위와 칠면조를 기다렸지요. 이었고 깜깜한 구멍으로 칠면조가 첫 번째로 여우 소굴로 들어왔습니다. 칠면조가 들어서기 무섭게 여우는 칠면조의 머리를 덥썩 물어 왼쪽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거위 역시 머리를 덥썩 물려 칠면조 옆에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뒤뚱거리며 들어온 오리는 여우에게 여우에게 머리를 세게 물리는 바람에 머리가 떨어졌고 칠면조와 거위와 마찬가지로 뒤로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난 채 하며 들어오던 수탉도 곧 머리를 물려 칠면조와 거위와 오리 곁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수탉은 여우한테 두 번 물렸는데 처음 물렸을 때는 죽지 않고 상처만 입어서 암탉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암탉은 재빨리 몸을 돌려 집으로 도망쳤고 그래서 끝내 암탉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왕에게 알려줄 수 없었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